안녕. 연수연선생님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뭐랄까 하면 팽이랄건데 얘 알죠? 슬러시 발키리랑 얘랑 싸웠는데 계속 슬러시 발키리가 적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약한 예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얘가 계속 적지? 엄청 약한 얘 엄청 약한 얘 엄청 약한 애는 버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바밤 얘 되게 약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 못 이기면 완전 대박 불쩍 이거 못 이기면 대박이네 아니 왜 못 이기면 이거 아니 다시 해볼게요 내가 잘못 본건가? 얘 되게 강한데? 얘 되게 약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하이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는 꼭 이겨야죠. 이렇게 해도 못 이기면 완전 이렇게 했는데 무섭는 봐야겠습니다. 완전 대박 와 이거 뭐죠? 얘들 얘 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나요? 보여줄게요 네 얘가 탈출했네요. VCD로 안하는데 다시 할게요 와 와 수준치 바이키리가 이겼어요 와 대박사건 이거 이겼다 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엄청나 엄청나게 강한 팽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데이패이스 위에다가 제로에다가 데이패이스 링을 꽂는거죠.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요. 이거 돌려 돌릴 때가 제일 힘드네.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합니다. 되게 강해요. 얘들 제가 만든 엄청 강한 얘랑 싸우겠습니다. 음 강하게 엄청 강해요 얘는 아들같이 근데 봐봐요 이거 제가 업그레이드 치킨인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강하다. 이거 페이블레드에서 이거 했거든요 이거 엄청 강해요 해볼게요 먼저 데이패이스입니다. 실패하고 망가졌다 망가졌다 띠로리 망가졌습니다 띠로리 띠로리 안 돼 에이쎄 아이고 펭귀베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다른거 딴거 이거 이거 오랜만이다 그만 하겠습니다 아 뭐죠 아이고 펭귀배틀을 하고싶어도 못하네요 흑흑 너무 슬퍼요 네 오늘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펭귀배틀을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밌으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